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여러분들한테 보이면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외부 강의 활동은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중앙대학교 강의, 대학교 강의만 좀 남아있고요. 외부의 특강이나 아니면 정규 과목은 모두 다 이번 연도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는 열심히 달린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을 기반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고 여러 사업들도 하고 그 사업 중에서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사업을 좀 맡아서 했어요. 사이버 가디언스라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이제 여섯 개, 특성화고 여섯 개의 학교를 선정을 해서 약 한 400시간에서 500시간 정도 그 정도의 규모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요. 긴 시간이어서 이것들을 이제 반가후 수업에 이렇게 세네 시간씩 계속 몇 달 동안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여섯 시간씩 해서 또 이것도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안에 이제 뭐 그거 외에도 어떤 멘토링 그런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이 와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고등학교 강의를 이렇게 사업을 한 2년 동안 맡아서 하니까 이쪽도 교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물론 이제 일반인들 그룹, 일반인들 이제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강의나 그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만만치 않은 그런 강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맡으면서 저희들도 성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진로특강을 강의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약 한 5개 학교에서 이제 진로특강 강의가 왔어요. 두 곳은 이제 대학교고 이제 세 곳은 아까처럼 이제 특성화고에서 이제 진로특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이제 제일 마무리를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된 것이죠. 특성화고를 가니까 이제 질문을 받다 보면은 저는 이제 진로 교육을 할 때 특히 이제 모의에킹 쪽이나 이제 치매대응 쪽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이 제 직업이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부가적으로 각 이제 업체들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IT 보안 업계로 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학위하고 관련된 거죠. 이제 학위. 왜 그러냐면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취업을 가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요. 물론 이제 취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IT 보안이어서 IT 보안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개발자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산업 디자인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타 이제 행정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업종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이 IT 보안 쪽에 특히 이제 뭐 해킹 대회 그거를 그 가디언스 사이버 가디언스가 중간중간 해킹 대회를 하게 되거든요. 자체적으로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킹 대회를 평소에 많이 참여했던 친구들은 이제 해킹이라는 모의해킹 쪽이나 아니면 이제 치매사고 대응 쪽 이제 서트 쪽 그쪽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내가 정말 IT 보안 직종 그러한 기술적인 보안 직종으로 갈 때 정말 이제 학위가 필요하냐 학사가 필요하냐 이거를 많이 묻는 거죠. 바로 이제 취업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위를 회사에서 학사는 그런 학위에 상관없이 이제 바로 취업을 받는 그런 직종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경호회사라 틀리겠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컨설팅 특히 이제 모의해킹 컨설팅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관리적인 컨설턴트나 아니면은 이제 뭐 서트 쪽 치매대행 쪽으로 어떤 상주 개념의 치매대행 쪽으로 간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했을 때 이제 걸리는 것이 당연히 이제 학사가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꼭 치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규대학을 4년제 정규대학을 나와도 좋고요. 그것이 이제 지방대학교든 아니면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아니면 경기도 근교 그 서울 근교에 있는 그런 대학교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관없다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정규대학교 4년제 말고 그 다음에 학점은행들도 독학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그래서 그 독학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학사로 인정을 받는 학점은행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취득은 하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실무에 와서도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분들에서 그냥 몇 가지 경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뭔가 굉장히 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버티신 분들은 무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기라는 것은 정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기술들 혹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카페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분인데 그분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MVP 그쪽 자격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 졸업 출신이셨는데 끝까지 그거를 학위를 채우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것을 누군가가 그 학위에 대해서 만약 학살을 하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화를 내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그 걸어온 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두의 테두리를 이제 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의 노력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 인정을 해 주셔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 MVP를 하시고 또 인정도 받고 강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들 막 하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어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킹 대회 같은 경우나 어떤 친구들 해킹 대회를 이제 수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누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기술 베이스를 가지고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 회사 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 등급과 관련된 등급과 관련된 것들이 학사 아니면 이제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 등급하고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도 저도 그거를 인정을 하고 예전에 저도 뭐 대학교를 안 다니려고 휴학도 많이 할 때 휴학을 두 번인가 했었고 중간에 이제 뭐 사업을 한다고 막 뭐 뛰쳐나갔었고 뭐 그렇지만은 마지막에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쌓았는데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석사나 이제 박사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그냥 어 그런 퀘스천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뭐 주위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고 이제 강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또 쟤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차별점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좀 아직은 저도 석불리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봤던 분 중에서 조금 더 더 자세히 아마 그 물어봤던 그 친구가 이 동영상을 또 한 번 보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모이에킹이던 IT보안 쪽에 가더라도 이제 고객들한테 이 임금이란 것을 고객이 저희 회사한테 회사한테 주는 그 임금이죠. 그러면은 대표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또 이제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월급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균 임금이란 것이 이제 공표가 되어 있는데 2018년도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어차피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각 매년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이란 것이 이렇게 공표가 됩니다. 물론 이거를 100% 다 지켜라. 뭐 그러지 않겠지만은 분명히 이것도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이거는 분명히 노인당가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업체에서는 고객들한테 더 플러스 몇 프로를 더 상승으로 해서 이거는 보안 쪽에서는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이런 등급들은 이렇게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서에 기재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게 고객이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그 단가 더 높은 단가로 이제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월급도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건들이 있죠.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런 조건들 현재 평균 임금을 정하기 위한 이 소프트웨어 기술자 분류 기준을 가지고 그 인력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술자가 만약 내가 중급이야. 근데 그게 중급인데 이거를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이 중급자가 정말로 여기에 기준이 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한을 했던 업체에서는 이 정도 가격을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업체의 입장에서는 컨설팅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먼저 뽑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아니면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제한을 넣을 수 없으면 일을 못 시키는 것이고요. 일을 못 시키면 당연히 이제 월급에 대한 것들 부분들도 못 주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제 적자를 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친구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능사 위쪽에 보면은 기술사, 초급 기술자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그 다음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전문의사, 그 다음에 아니면은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경력이 3년 이상 정도가 쌓이고 있는 자에 대해서 초급 기술자 등급을 받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 안에서 컨설팅 인원들은 여기 안에서 이제 진행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이제 산업기사 자격증이나 그런 것들도 전문학사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기술자로 가면은 이제 석사학위를 따고 난 뒤에 그렇죠. 기사 자격증이나 취득하고 난 뒤에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기사 자격증을 따고 난 뒤에 석사학위 연예정도에 가지고 있거나 혹은 산업기사를 따고 난 뒤에 7년 이상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요.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음... 무슨 이게 변화가 됐나요? 우리가 보통 보안 쪽에서는 기사 자격증 아니면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이제 초급기술자로 이렇게 선정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저도 보니까 산업기사조로 다 했는데 이 중국기술자 같은 경우에 들어갈 때는 여기서 좀 차이가 나죠. 현재 기사 자격증은 3년 이상이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7년 이상이에요. 이게 갭 차이가 지금 내기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초급기술자는 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이 지금 현재 인원은 중급으로 들어가야만이 회사에서도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매출이 발생을 시키는데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경력인데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초급으로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중급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인원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3년의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연봉이 다른 거죠. 당연히 고객 쪽에서 이 인원에 대해서 주는 것들이 다른데 연봉이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인원이 누군가는 이제 나갈 수 서로 이제 비교하고야 되는 것이고 그 아랫던 그 인원 같은 경우에는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뭔가 불이익이 발생했던 것들을 계속 지니면서 이제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제가 딱 경력을 10년 정도 채웠을 때 한번 나온다? 이제 회사 조직이라는 회사를 한번 나와서 한번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들이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교육이라는 것을 컨셉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이제 뭐 책도 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 저는 이제 학위로서의 어떤 그것들을 누군가하고 경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 경력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책과 그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나 이제 블로그 활동이나 카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만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별화를 만들려고 누군가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를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죠. 10년이라는 것을 채우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기술자 현재 초국 기술자에서 가는 데 3년 여기까지 가는 데 3년 그러면 거의 이제 10년 정도 아니면 그쪽으로 한 12, 13년 정도 정도에 가면은 이제 특급 기술자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를 많이 뛰어가지고 뭔가 모의해킹에 대해서 PM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특급 기술자의 단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큽니다. 갭이요. 생각보다 커요. 특급 기술자하고 또 고급 기술자. 중국 기술자하고는 더 커요. 업무는 분명히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PM급하고 PL급이냐 뭐 그런 것들 차이가 나면서 이제 당연히 경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할 때도 강사를 할 때도 보통 10년 이상이냐 아니냐라는 것들도 상당히 커요. 시간당 이 강의비라는 걸 측정을 할 때 이 강사들도 이제 측정을 하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해요. 생각보다 뭐 10년이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석사학위 이상을 땄냐 아니면 정말 이제 박사학이냐 이거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특히 학교 강의 할 때도 내가 정말로 이제 박사를 해서 교수를 하고 있냐 아니면 그냥 단지 그냥 시간강사 정도로 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것들부터 차이가 나고 특히 학위를 좀 많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고민되는 것들이 사실 그거죠. 이걸 학위를 따야 한가 그만큼 투자를 몇 년을 한 뭐 한 4, 5년 이상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서 더 이제 롱런을 한번 해볼까 혹은 아니야 그거를 이제 취득하는 대신 취득하지 않는 대신 취득하지 않는 대신 이제 다른 것으로 더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저만의 사업을 끌고 가냐 뭐 이런 경우들로 많이 고민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후자인 거죠. 저도 남들이 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이제 한번 도전해보자 이쪽으로 많이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질문했던 답변들은 이것을 보여주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이 분명히 시간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게 시간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학위를 따야 하는 부분들은 시간을 맞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학위를 1년 만에 뭔가 학사를 따고 2년 만에 석사를 따야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는 할 수가 없죠.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투자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나중에 정말 자신이 그냥 경력만으로 경력만으로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이제 단가가 높아진 것을 지켜보더라도 자신은 뭔가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더욱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나 모기킹 같은 건 특히 예로 들면 버건팅이나 그런 거죠. 버건팅이나 업무를 하고 난 뒤에 나머지는 이제 버건팅이나 그런 거에다가 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정말로 월급 정도이나 아니면 월급 이상에 더 아까 못 받았던 그런 거 이상으로 더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다면 그쪽으로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책을 써가지고 정말 인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휴일에 뭔가 강의를 해가지고 더 많은 돈들을 받는가거나 법 보상을 받는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것도 하나의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전략을 세웠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동일한 선에서 남들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동일한 선에서 이제 경쟁을 하냐 아니면은 그냥 처음부터 처음부터 남들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경쟁을 하냐 이거의 차이들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후배가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 가까운 후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투자 시간적인 투자를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같은 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좀 차별화를 시키라고 그렇게 좀 권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늘 오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